네 우리 워너브,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워너브, 오늘의 표정은 어떻게 되요? 좋았다고 하셨죠? 좋았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너무 좋네요, 맞죠? 너희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진짜, 이렇게... 대만에서 멤버의 생일을 맞으면서 공연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며 축하해주시는 정도 dif이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우리 Fred 하고간서 일을 하신 모습으로 협동하는 영상이 너무 행복해요